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방송의 마지막 부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가 한 60일 정도 거의 남았기 때문에 기대를 완전히 적어릴 수는 없겠지만 정말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 개선 작업의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위조투표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는 의욕을 갖고 있는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 날인으로 그렇게 가름하는 그러니까 제3의 장소에서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를 투표용지에 프린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소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투표용지가 제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허용하는 그런 제도인 거죠. 물론 선관위적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럼 사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증거를 미뤄보게 되면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투표소에 갔는데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데 그 투표용지를 교부받을 때 투표소를 책임지고 있는 투표관리관이 자기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이 투표용지에 대해서 투표관리관의 책임을 집니다라는 절차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가 없이 선거를 계속 치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위조투표지의 제3의 장소에서 제조 가능성이 문이 활짝 열린 상태로 4월 10일 총선을 치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특별위원회에서 2주 안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에 관한 방안을 김용빈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처럼 지휘하에 방안을 가져오라. 그건 당연한 일이고 누가 보더라도 선거에 대해서 조회가 없는 사람도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거를 지금 4주째 접어들었어도 깜깜 무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4월 10일 총선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을 보게 되면 예상이라는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정말 카리님께서 나라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관심도 없고 실상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세금 내서 이런들 세금으로 먹고 사는 나라 일하라고 이런 권한을 위임한 사람들 중에서 어느 누구 하나 나서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사람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상황인 겁니다. 그럼 내가 총선 전망을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4월 10일 총선까지는 이 문제를 분석해 가지고 10번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10번 선거가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제가 규명하겠지만 그 이후는 더 이상 밝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알려진 거고 그건 국민들의 의지에 달려 있으니까 그건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 개개인이 그렇게 합쳐가지고 집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거를 내가 그걸 뭐 해결하라고 할 수는 없던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어떻든 간에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힘도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 것 같고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뭐 이 문제를 입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얼마 전에 확인한 국힘의 갱량이 여러분들 다선 의원도 펄펄 뛰면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께서도 입을 다물고 있고 한두근 저런 비대위원장은 뭐 전혀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고 그럼 뭐 뻔하지 않습니까? 아홉 번 일어난 일이 4월 10일 총선에는 안 일어난다? 그거는 사고 합리적 사고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참담한 상황인 겁니다. 제가 이제 매일 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냥 오늘 좀 차분히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제도 개선은 거의 물거품 간 것 같다 이야기 지금 분위기를 보면 얼마 남은 기간 동안 다른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그 가장 중요한 제도 하나도 관철시킬 수 없는 그런 허약한 정부가 윤석열 정부인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월 10일 총선 결과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이 문제를 그래도 꾸준하게 다루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내일 여러분들 새로운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